3시 방송 3시 방송도 같이 생중해 하시려고 오신거죠? 아니요, 안해. 시작할 때까지만? 아니요, 지금 꺼야지. 아니, 3시까지는 그러면. 우리 강녀TV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강렬 선생님은 제가 편지킴 꽤 됐어요. 그런데 참 차분하고 마음씨 좋은 촛불신이세요. 이렇게 제가 투쟁 현장이나 캠페인이나 선거운동을 다니면 너무 막 날 서있는 분들이 많아요. 싸움 많이 하고. 나쁜 놈들과 싸울 땐 그래야 되는데 좀 우리끼리는 좀 더 웃고 넉넉하고 또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좀 생각 다르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생각이 다른데, 그렇죠? 네, 강녀 선생님은 항상 부드럽게 물론 이제 나쁜 놈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던데 그래서 유강렬TV의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강녀선생님한테 한 번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세에 나쁜 놈들 목표를 안 보여드려서 그러죠. 아, 네. 아니 뭐 나쁜 놈들과 싸울 때는 싸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러는데요. 저는 옛날에 그냥 검찰이랑 경찰 만나면 바로 옆부터 나갑니다. 아니, 이런 씨! 요즘 저도 덜 하려고 하죠. 어떻게 요즘은 집회 현장도 많이 오시지만 전당대에 많이 치자 하시나 봐요. 아, 서울의 소리가 다른 분들이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에 가서 하는 거죠. 아, 서울의 소리도 같이 생중해서 도와주시고 강녀팀으로 같이 생중해서? 네. 대단하십니다. 같이 못 하니까 또 그렇죠. 우리 강녀팀이 지금 저기 몇 명이라든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구독자. 13,000 몇 명인가요? 우와, 만 명 넘어가면 영향력이 쎄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진다고요? 네, 만 명 이상 그렇다고. 만 명 넘어가니까 그렇게 구독자가 안 되네요. 그 전에는 많이. 아, 원래 저희들 때 보니까요. 네. 그 막 다른 10만, 20, 30만인 유튜브들 하도 많으니까 금방 일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통화 상태인데다가 그렇죠. 또 이렇게 옮기는 게 하나 채널도 많은데 어찌가나 하면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안진걸TV도 5만 명이 아직 안 됐어요. 그 김성수 문화평론 김성수TV도 한 30, 40만 됐을 것 같잖아요. 아직 17만 명. 20만 명이 참, 10만 명이 아주 어렵고 그다음에 20만 명도 매우 어렵대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조금씩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오, 제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들어봤는데 제가 나오니까 제가 신기해가지고 웃깁니다. 많은 분들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서현교 분도 얼마 전에 하셨나 봐요. 네, 네. 아니에요. 안녕과 소장님. 강남거돌이님이 안 소장님 우리 강남 강련님 무시하는 게 아니요. 무시 안 해요. 오래전부터. 아니, 아무튼 몇만 명이나 됐는지 궁금한 건데 근데 아직 5만 명 안 되셨다니까. 근데 유튜브 하신 분은 오래 되셨잖아요. 아니, 오래 안 됐어요. 얼마 됐어요? 오래 했어요. 오래? 오래 했는데 1만 명 너무 어마어마한 거. 역시 강련 선생님들 팬이 많으니. 안진근TV도 올해 시작했는데 5만 명 안 됐다니까요. 오래 했어요? 4만 명 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똑같이 했나?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막 그 누구들 한 유명한 대형 유튜브에서 이렇게 개설했다고 홍보를 좀 해줬어요. 박시영TV. 그거 기다려 봐요. 강남님이 안진근TV 나 뽑은다고. 맞아, 맞아.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뭐냐면 박시영TV랑 시사타파TV랑 소울의 소리랑 오마이티비 특히 오마이티비 많이 보잖아요. 113만 명. 맞아, 맞아.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마이티비와 소울의 소려서. 그렇게 해도 5만 명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련 유광연 선생님이 혼자서 거의 1만 몇 명을 구독자를 합포한 건 대단한 겁니다. 강남고도리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한 번 맛보고 입 됐잖아요. 입 대고 절대로 마시래요. 안 됐다니까 델려고 생각나서 준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치어만 짓돼서는구나. 지금 아침에 영상 봐봐.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죠. 입 안 되죠. 안 드세요. 커피 한 잔 좀 줄까? 아, 예, 예. 뭐, 모든지 다 먹겠습니다. 취미생활에 커피 타는 거야. 오늘 아침에 오마이티비에 가서 유성렬이 10%로 떨어진다. 퇴진 운동 더 확산되고 있다. 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분노가 큰가 봐요. 아 그 방송을 벌써 10만명 넘었어요. 많이 봤네요. 오마이티비에 올라간 지 3시간만에 윤석열 지지율 10%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만명 돌파. 휴가 복귀하고 윤석열 사과 없었다. 이대로 가면 10%로 간다. 3만명 돌파. 미주맘들이 제기한 한동울에 대한 우혹을 제기한 게 연세대는 국민이 다 났어요. 예비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본조사에 오늘 착수한다고 오마이티비에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저한테 제보가 왔거든요. 윤석열이 오늘 아침에 사과는 안 했는데 나를 찾아서 초심을 초심을 지키겠다 해서 지금 그 짤 놀아요. 윤석열이가 초심 백은용 대표님을 지킨다. 짝사랑하는 짤이 놀고 있어요. 짤이 있어요? 네. 실제 짤이 놀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오늘 아침 윤석열의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미안하고 국민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고 폭망이 됐으면 미안해하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간들 간들 들어와가지고 뭐 특유의 건방진 말투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과한 마디가 없고 그냥 하나만 하나만 했잖아요. 초심을 지키겠다. 국민 짓을 따라야겠다. 근데 지가 생각하는 국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거 유튜브의 뜻이에요. 이번 유튜브에 본다잖아요. 지가 생각하는 초심이 뭔지 아세요? 정치범찰할 때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배신하는 그 혁신 정치적으로 야유 그거예요. 그놈들은 그리고 저기 안진구 소장님 우리 쪽에 썩은 자들 있잖아요. 다 우리 쪽에 이재명 까는 유튜브 그분들 그분들도 이제 진짜 정신 차리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정치인이 예를 들면 누구 같은 같은 범민주진보진영이어도 어렸을 때 보면 호불호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더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집단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고 지금 제가 비판하는 분들도 심지어 몇 년 앞뒤에 저도 쉬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님 말 안 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집단보다 나은 거고 그래도 손잡고 가야 되는데 맹목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이재명을 악마하고 국민의힘 사람들보다 이재명을 더 미워하고 더 음해하고 소속할자는 좀 퍼뜨리고 다녀요. 그럴 바에 국민의힘으로 가시고 윤석열을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깨끗이 뛰어져서 손해 경계를 하면 되는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인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애정 있는 것 좀 하면서 입만 열면 이재명에 대한 음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만 나가고 이쪽에는 그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출연을. 어디 방에서 이런 이쪽 우리 쪽 아 제가요 그분들이 아 그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성체를 쌓아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비판하고 호소를 해봐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쪽에는 안 찍으려고 그랬죠. 다 유튜브들도 근데 그쪽 유튜브들은 한 명도 안 나와서 찍지를 않아요. 아 근데 뭐 소수 아닌가요? 사실상 안주시고 윤석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면서 윤석열을 찍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입에 남을 수 없는 비속어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트위터에 특히 많아요. 아직도 트위터에 익명이 대명이 필수별에는 없어요. 실명이니까 트위터에 익명이니까 있어요. 저는 이제 그중에 상당수는 뭐 옛날 국정원 뿌락지 같은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 앞잡이들이다. 근데 진짜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민의당이었다가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 아닐까요? 근데 분탕지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 영향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해당 행위한 판자들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고 아니 주의 아니라 본보기로 제일 나쁜 사람은 본보기로 제명도 하고 제명을 시켜야 된다고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면서 윤석열을 찍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 계속 욕사하고 거기서 그러면 제명 본보기로 제일 심한 사람 제명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주의를 들여서 윤석열 정당으로 가든지 그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 유력한데 싫으면 다른 당으로 가고 아니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 법민주진보세련 대의는 동의해 주고 가야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징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입만 열면 아침부터 밤까지 이재명 6만 원 가야 돼요. 가짜 뉴스 그러면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탄핵 서명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것은 이제 징계상행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상민 탄핵 하나 못하고 지금 이상민이 불법행위 계속 경찰 장학뿐만 이렇게 과정에서 뭔가 불법행위도 가르쳐주고 희대의 뿌락질을 지금 경찰 국장으로 내세웠는데 탄핵 사유가 완전히 추가되면 국민들도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배신자를 싫어하거든요. 특히 그렇죠. 그다음에 오만방지한 자 둘 다 겹쳐진 자가 윤석열하고 김순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도 탄핵 못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밖에서 퇴진했지만 제조권 정당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풍도 조심해야 되고 김순호는 이상민 정도는 묻고서 뭐라 해야죠. 그거 하나 못 말하라면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기전을 해야 되는데 정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그때 두 가지 대략을 걸어야 됩니다. 물가 문제 민생경제 문제에 강력하게 민생 서민대책을 외해놓고요. 집요하게 그걸 문제제기하고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 집단을 몰아내는데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 오마이비티비에 한동훈 차조카 연세대 한동훈 차단대 한동훈 차단대 한동훈 차조카 둘이 논문을 같이 쓴 걸 미국 이상한 전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로 미국의 주원작가 그랬거든요. 오늘 연세대가 본조사 착수한다고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이건 아주 부끄러운 집단입니다. 근데 오히려 덩덩거리고 컨셉스도 다니잖아요. 근데 민영 의원들이 그런 한동훈 하나 제대로 전환 못하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울의 소리 3시방송이어서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저희는 소울의 소리 3시방송은 항상 백은종 양해삼 안진걸이 세상 속으로인데 이건 양해삼TV 안진걸 TV 소울의 소리 세운 데서 공동으로 합니다. 강녀 유광재 선생님은 강녀TV로 저희 방송하는 것도 내보내시고 그랬잖아요. 보기 좋던데요. 오늘은 잠시 쉬시죠? 3시부터는 내각제를 그걸로 물어봐야 되는데 내각제는 안 되죠 지금 지금 권력 나눠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각제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 같은 내놓고 수구구구 냉정기득권 세력하고요 민주당에 있는 수구 냉정기득권까지는 아니어도 수구하고 냉전은 아니어도 그거 외에는 남북관계를 한반도 남북화해야 된다는 거 외에는 대부분 국내 정신은 비슷한 고수 기득권 국민당에도 그런 행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각제 가지고 자집기 연구직권 하겠다는 거예요. 장기직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양희선 국사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 취업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장려TV 여러분 감사합니다. 흡타지 않게 이렇게 윤석열, 태진, 김건희, 특검 짧게 인테리어 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한 거 우리 안딩얼TV에서 좀 더 올려야겠어요. 네. 올려. 강렬TV가 안딩얼TV 콜라보로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작은 차이는 조금 존중해 주되 더 통큰 단결 통큰 투쟁으로 윤석열, 김근성 반드시 몰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민 중산층들이 먹고 살 만한 우리 노동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들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좋은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투쟁만 해서는 안 되고요. 좋은 정책, 좋은 사회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짤방송 올릴게요. 예예예. 올려주시고. 안딩얼TV랑 같이 올려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정얼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Ven pues Two ім thunder 보 Whole 2 Commonwealth V zusammen comply suspension OS sus limp uli Hus 있